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비버드를 다 잡아주고요 그리고 위로 올라갈게요 12시쪽으로 바로 유니치 어떻게 나오려나? 잘 나와줘야 될텐데 빨리 들어가세요 빨리 파벳들이 뛰어오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터렛을 지어주면서 유닛들을 모아줍니다 수지와 양아치가 나왔네요 A급, A등급, B등급, 양아치 빌리자드 일단은 초반이기 때문에 계속 터렛을 지어줍니다 어 S급이다 고자라니 데미지가 굉장히 높아요 55나드 어 드랍쉽 나이스 드랍쉽 괜찮죠 얘 태워가지고 중앙에 있는 비버드를 좀 썰어주면은 되겠네요 뭐 나왔어 타벳 비버킬러 다시 태우러 갑니다 어우 울트라들어온다 아 뭐야 또 이거 나왔어? 드랍쉽은 한 개만 있으면 되는데 너무 많아도 안 좋아요 네 어 야 빨리 서플 고쳐 서플 수리해 수리 여기 있는거 파괴하러 갑시다 어 잠깐만 아 아 아깝다 살렸어야 되는데 못살렸어요 너무 아쉽네요 너무 아쉽네요 살릴수 있는거였는데 빌리자드 또 나왔네 여기 막아놔야 되겠다 여기다가 빌리자드로 막아놓고 그리고 비버킬러 비버킬러 아 야가취 두마리야 퀸 안나오나? 퀸 나오면은 요 중립동물 먹어버리면 되는데 퀸 안나오려나? 오 좋아 중립킬러 아 아 니가 내리면 안돼 너부터 내려야돼 근데 지금 중립에 있는 비버들은 다 잡아놨기 때문에 잡을게 없어요 지금 일단 길을 막아놓고 아카데미를 이제 짓도록 할게요 꽝이 나오면 안되는데 꼭 이렇게 꽝나오더라고 꽝이 하여튼간에 엄청 잘나와 아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줘요 뭐 세개나 줘 아 나 진짜 필요없어요 이제 안줘도 돼요 얘네 여기로 가야되겠다 어차피 입구가 입구를 여기 틀어막았기 때문에 드락줄 3마리에요 드락줄 3마리에요 골드를 빨리빨리 올려야되는데 히드라를 위 얘네들을 저쪽으로 갖다놓을까? 고스트를 이 위쪽으로 갖다놓은게 낫겠죠 일로와 부끄러워하지말고 아 왜 아 왜 뒤로가 자꾸 이 제발 제발 아 전투기 캐리어만 나와줘도 정말 좋을텐데 어 아비터다 나이스 아비터 굿이구요 네 아비터 엄청 좋죠 좋은거 떴네 캐리어 한마리 안주나요? 캐리어 골리안 미사일 발칸 중립에 또 비버 나온거 같아요 비버나 잡으러 한번 가볼까요? 비버 잡으러 가자 자 스팸백 한번 먹어 주면서 네 비버들 다 녹여주고 어우 좋아요 나이스 맛있게 잘 먹었네요 여기도 있네 좋아 좋아 나이스 아 태어 빨리 큰형님들이 지금 화나셨어 중립킬러 한마리 더 나왔네요 태어 태어 다음 병력 또 나온다 질러 다음에 이제 뮤탈리스크잖아요 그걸 알아야돼 질러 다음에 뮤탈이라는거를 알고 있어야지 대비를 할 수 있거든요 좋았어 좋았어 빌리즈드 한마리 더 나왔네 이렇게만 가놔야되겠다 아냐아냐아냐 여기로 막아놓자 어차피 컴퓨터들은 디텍터가 안되기 때문에 가려놓으면 가려놓으면 안보여요 어차피 어우 또 나왔어 아비트 또 나왔어요 이거 공중 방업할까요? 방업 아 방업 안되지 맞다 공업밖에 안되죠 방업은 너무 비싸요 비싸서 못해 가스도 많이 가스도 들고 공중 방업은 안되 안됐었어 맞아 숄더크레드 해야되나 숄더크레드 조금만 할게요 하나정도 오 좋아 여러분 뜰게 떴습니다 캐리어 뜨면은 그냥 이 게임을 제가 먹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클리어 된거야 이제는 캐리어 공업만 하면 돼요 와 아비트 두마리에다가 캐리어에다가 멋있네요 우주모함이 짱이지 공업만 하면 돼 이제 아비터도 공격력 좀 쎈가? 10 플러스 15 그렇게 쎈건 아닌거 같은데 아비터는 뭐 클로킹 활용되고 얼릴수도 있고 하니까 그 점이 굉장히 좋겠죠 어 슬슬 네 임페스티드 비버 칼날 여왕이 오셨네요 칼날 여왕이 오셨네요 인터세터도 거의 다 채웠습니다 하나 남았어요 이게 또 좋은 점이 아비터가 좋은 점이 뭐냐면은 그 뮤탈리스크가 이 SCB 자블로 이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 아비터로 그냥 SCB를 얼려버리면 돼 트랍식을 태워가지고 얼려도 되고 아니면 내려가지고 얼려도 되고 결론은 이거는 거의 클리어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미니식 괜찮게 떴네 진짜 다카카 만들까? 다카카 만들까? 다카카 만들어도 괜찮을거 같은데 만들어서 마커내버릴까요? 만들자 만들어 아비터 있는데 뭔 걱정이야 킬 막을거는 충분하네 킬 막을거는 충분하네 그리고 또 이제 마일스트롬 있으면은 도움 많이 되거든요 마일스트롬도 써주고 공급 좀 더 할까 아니면은 어 질럿이다 이제 숄더업 그레이드 해야 되겠다 숄더업 그레이드 숄더업을 많이 해놔야돼요 그럼 좋아요 굉장히 좋거든요 숄더업 많이 해놓으면 뮤탈 이제 띄어올 때 됐는데 뮤탈 빨리 오렴 기다리고 있단다 저거 딱 다하고 나면 오겠지 자 뮤탈아 빨리 오렴 오렴 올 때가 됐단다 그래 일단 얘 올려놓을게요 제가 마일스트롬 걸어주면서 네 녹여주기 바리게이트 파괴해도 상관없어요 발키리가 있으면은 진짜 공중들은 금방 녹긴 하는데 굳이 얼릴 필요 없었는데 그냥 얼렸어요 네 시각적인 효과가 멋있잖아요 아카데미 좀 더 지을까 아카데미 투자를 할까요 꽉 나올 것 같아가지고 투자하기가 좀 그래 마컵 먹을만한거 보면 한번 한번 그래도 만들어주면 좋겠죠 오 베슬 인공위성 좋아좋아 오 갓리버 갓리버까지 떴어요 대박인데요 갓리버 갓리버 앞쪽에 딱 이렇게 배치해놓으면 얼마나 이게 멋있습니까 스킬업 업그레이드 하는거 있어도 있었으면 진짜 좋았을텐데 오오 꽝이 한번도 안나왔어요 연속 세번이나 했는데 꽝이 안나왔어 대단한데 너 왔어? 디펜셜 한번 더 갈게 마일스트로 한번 더 걸어주고요 이거 봐 실드업그레이드 하니까 실드가 깎이면서 다시 오르잖아요 이게 실드업의 효과입니다 네 네 와 갓의 유닛이 진짜 많이 떴다 하나 둘 셋 캐리어도 솔직히 갓이 어 갓 맞죠 하나 둘 셋 넷 네마리나 떴어요 갓의 유닛이 엄청나네 진짜 뭐 마컨 할만한거 뭐 있나 종립 동물 마컨이나 할까요 아니면 실드업이나 더 할까 아 드디어 꽝나왔네 2연속 꽝인가요 아 역시 꽝이 안나왔는데 섭하죠 네 섭섭하죠 한 번 더 사면소 사면소 꽝 꽝 가나요? 과연 아 사면소 외돈소까지 꽝이 되는지 한 번 30분 모이면은 바로바로 한 번 아카데미 채워봐야되겠다 진짜 한 번 그렇게 해봐야될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스킬업이 자동적으로 안채워지고 내가 수동적으로 채워야돼 위주맵인데 위주맵인데 자동적으로 채워지게 만들었으면 좋았을텐데 그게 좀 아쉽네요 자아 오오 꽝 멈췄네 오 갓니버 또 떴어 와 갓의 유닛이 왜 이렇게 잘 뜨는거야 잘 뜨면 좋은건데 뭔가 신기하네 오야야야 잠깐만 오야야야 잠시만요 잠시만요 태원아 아 스카웃 개쎄네 진짜 아야 그걸 뭐하냐 우주모함 방금 제가 이거 잡았어요 리버 리버 잡아버렸어 잡을 생각 없었는데 실수로 잡았어 실수로 잡았어 아 스카웃 엄청 세구나 아비터가 버틸줄 알았는데 못버티네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거는 역시 그거 아니겠습니까 바이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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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나요 스카웃 또 났다 하지만 우주모함은 버틸수 있다는거 오 잠깐만 야 뺏어 뺏어 안되겠어 스카웃 내껄로 만들어버려 됐어 아 스카웃 개무서워 스카웃이 저렇게 무서운 유니치였어? 스카웃이 저렇게 무서운 유니치였어? 스카웃이 저렇게 무서운 유니치였어? 좋겠네요 진짜 슈더 그레터 해야지 스카웃이 엄청 세구나 근데 이걸 제가 되게 오랜만에 하다보니까 파이널이 어떤거였는지 기억이 안나네 파이널이 뭐였지? 이게 파이널인가 지금? 다크탬플러가? 마지막이 뭐였더라 다크비버 먹어버릴까요? 데미지 높네 200이나 되네 마나가 없어요 근데 먹고싶도 아이 꽝은 더럽게 잘 둔다니까요 하여튼 나는 이 리버 진짜 올해도 살아났네 야 뚫렸어 빨리 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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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SCB 어디갔냐구요? 여기에 타고있어요 드럼칩 네마리야 자 마지막으로 아냐 내리면 안되겠다 왠지 내리면은 죽을거같애 아 지금 내려도 되겠다 왜 안내려 아이 끝났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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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해서